올리브 36cm 37cm 뽀빠이 보다 약간 좀 커요 그렇지만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와르바시 뭐든지 조금 길죠 길고 그래도 귀여운 맛이 듬뿍 있는 올리브 올리브를 떠보도록 할거에요 이 올리브는 뽀빠이도 다리부터 떴지만 올리브도 발부터 떠보도록 할거에요 올리브의 슈즈는 이런식으로 떠주면 되겠습니다 바늘 사이즈는 뽀빠이 똑같이 1.80mm 얇게 1.80mm 바라뚤 1.80mm 1.80mm 2.80mm 옷이 바뀔 수 없으니 1.8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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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mm 링을 잡아서 6개 코를 링안에 넣어주시고 6개 코를 늘려줍니다. 5개 코를 링니다. 5개 코를 링니다. 6개 코를 링니다. 2개 코를 링니다. 3단 2, 2, 3, 2, 3, 3, 4, 2, 3, 4, 2, 3, 4, 1, 2, 3, 2, 2, 2, 1, 2, 3, 2, 3, 4, 4, 1, 2, 1, 2, 1, 2, 1코 1코 5단 2 2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2 1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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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코 1코 2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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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코 2코 1코 2코 1코 2코 3코 1코 1단 2단 2단 1단 1코 2코 3 6단 36호 6단 7단 14단 8단 6 7 8 8 8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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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 10 10 10 14 15 40 16 16단 반복 반복 3코 뚜고 줄이기 24코 24코 4단 24코 4단 24코 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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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단 21단 4단 4단 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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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반복 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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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5단 5단 6번 10 1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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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12단 솜을 채워줍니다. 솜을 채워줍니다. 솜을 채워줍니다. 솜을 채워줍니다. 12코 4번 줄이고 2번 줄이고 3번 줄이고 4번 줄이고 5번 줄이고 6번 줄여줍니다 4번 줄이고 4번 줄이고 5번 줄이고 5번 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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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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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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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18코 2枚 2, 2, 3, 4, 3, 4, 5, 6, 7, 7 18코 7단 9단 2코 21코 21코를 가지고 또 이제 단수를 올려야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21코 가지고 5단을 더 떠주세요 4단을 더 떠오르면 5단을 더 떠올라 5단을 더 떠올라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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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초 1단, 2단, 3단, 4단, 5단, 5단 떴습니다. 1단, 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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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렇게 16단, 17단 17단 1단, 2단, 2단 18단 앞에 루프, 뒤에 루프 앞에 루프 앞에 루프 앞에 루프 앞에 루프 앞에 루프 뒤에 루프 앞에 루프 앞에 루프 뒤에 루프라빙 뒤에 루프 루프 3번 1단, 2단, 3단 3단 떴습니다 맞춰주세요 접어주면 슈즈 완성 슈즈가 완성됐습니다 슈즈가 완성됐으면 발 발 띄워주세요 발 발 2단, 3단 6코 6코 4단, 3단, 3코 6코 3코 ao 6코 3코 3코 4코 5코 6코 5코 12코 50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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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2단 정도 더 떼도 뜨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치마 길이를 조금 더 길었으면 하는 제가 욕구가 있었는데 다리가 또 어느 정도 나와야 되겠어서 그냥 치마가 조금 짧다 싶은 정도가 됐거든요 50단에서 조금 더 길게 길게 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20, 30, 40, 50단 50단을 떠 주겠습니다 50단을 떠서 완성을 했는데 요거 하고 요거 2개가 필요하겠죠 그럼 2개 2개를 이제 바디를 떠 줄 건데 2개를 연결할게요 2개를 연결할게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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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